화학 1 연간 커리큘럼 공부를 해고 달려가야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죠. 그래야 마음이 편하잖아. 그죠? 일단 선생님 연간 커리는 만점을 위한 커리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2021학년도 수능의 포인트는 뭐지? 다 알겠지만 교과서가 바뀌었다는. 그죠? 계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. 계정이기 때문에 자 이제 계정 교과서가 바뀌면 학생들도 부담이 되게 많고요. 사실은 선생님도 되게 부담이 많아요. 왜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냉정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잖아. 대부분이 교과서가 바뀌는 포인트가 되면 잘 맞게 공부하는 애가 있고요.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. 그게 어떤 걸까? 예전에는 나왔는데 교과서가 바뀌었어. 이제 그거 안 나와.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야. 왜? 기출문제집을 막 푸니까. 그죠? 그래서 이제 계정이 되면 공부를 막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. 정확하게 본질을 찾고 그 본질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연간 거래를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.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뭐 개념이겠죠. 베트라인의 개념 완성 소비 되겠고 이건 이제 12월 말에 개념을 하게 됩니다. 예상되는 주차는 보통 한 11주에서 한 12주 정도까지 보게 될 거고요. 현장 강의로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. 자 이게 뭐 뒤에 커리가 쫙 있지만 이게 사실 가장 메인이죠. 이것만 정확히 들어도 그죠? 충분히 좋은 점수 나와요. 네 물론 선생님이 개념 완성 OOT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이 개념이라는 게 어디까지의 개념이냐라는 건데 선생님의 개념 완성 수업은 그냥 단순 개념이 아니죠.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에다가 자 문제풀이 방법까지 보여주니까 아시죠? 네. 자 궁금한 건 이제 뭐 수강편 같은 거 많이 참고하면 좋겠고 개념 완성 수업을 할 거예요.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.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선생님이 거의 시그리트 강좌가 있죠. 개념 끝나면 이제 킬러 특강이라는 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물론 엄청 중요한 강의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요 사이에 요거 이게 물론 메인컬이지만 이것도 다 중요하고 이거 보면 선생님이 얼마나 계정을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. 자 보세요. 자 보통 선생님 교재에는 자 우리 교과서가 바뀐 계정에 맞게끔 교재가 바뀌어 있겠죠. 당연히 바뀐 교재의 뭐 내용에 따른 문항이 달려있을 거예요.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집이라는 게 막 시중에 나올 건데 100% 내가 자신하는 건 뭐냐면 시중에 나오는 기출은 제목만 똑같으면 옛날 걸 넣을 거예요. 아마 매년 글에 왔어요. 근데 그런 거 풀면 안 됩니다. 알겠죠? 자 선생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출 문제가 많잖아? 그 기출 중에서 자 이제 시험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. 이제 일단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는 문항들 중에서도 중요한 문항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요거는 보기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문항이야. 이런 게 있을 수 있죠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출 그 다음에 중요한 기출에 대한 변형 해서 150문제를 골라서 이것만 다시 특강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듣고 이거 들어야 되겠죠. 그죠? 동시에 듣는 게 좋겠네요. 자 그 다음에 EBS 수특 특강을 하는데 이거는 어 약간 중위권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하면 상위권 친구들은 EBS 수특 정도는 혼자 쫙 풀 수 있거든 사실은요. 이거 듣잖아? 이것이 그냥 풀려요. 근데 이제 풀이다가 이제 중요한 문항들이 있을 거 아닌 이것도 자 이거는 이제 꽤나 많이 선생님이 풀어줄 건데 그 중에 내가 중요하다고 표시했던 걸 중심으로 보면 되겠고요. 중위권 친구들은 차분히 따라오면서 복습용으로 부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 기출 그 다음에 수특에 대한 특강을 해줄 거고 자 이거 두 개가 이제 모여있는 얼마나 자기의 학습이 완성도 있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확인 과정이잖아. 이걸 이제 모여고사 형태로 기출 변형과 수특에 대한 변형을 모여고사 형태로 선생님이 시험지로 낼 거예요. 그러면 이 실제로 이건 실전 파이널 모여고사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에요. 개념이 잘 되어 이날을 점검하는 건데 보통 경험으로 본다면 어 평균 점수 또는 1컷은 한 40 한 4, 5 정도 보면 되겠고요. 자 그 다음에 평균 정도는 뭐 38점 나오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자 그 다음 요 킬러 특강인데 어 선생님이 그 이제 기존 앞에 캐스트에서 보여줬지만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킬러랑 앞으로 나오는 킬러는 좀 다를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양적 계산은 무조건 들어가겠고요. 그 다음에 중화가 개정화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. 오케이? 근데 선생님이 중화의 신인 거 아시죠? 그래서 이 중화에 대해서 문제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됩니다. 분명한 건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제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산화환원은 요거는 3월달 모의고사 그 다음에 4월 모의고사까지 봐서 요게 바로 4월 바로 나올 건데 사실은 자 바로 다 준비해놓고 3, 4월에 모의 상태 본 다음에 산화환원에 대한 문제의 방향성을 잡아줘야 돼요. 선생님이 지금까지 판단한 바론은 이전에 나왔던 산화환원 금속의 반응성 금속의 산화환원은 사실은 빠지는 것 같아요. 대신에 그 이온수 중심의 산화환원 문제가 아니라 움직이는 전자수 중심의 산화환원 문제로 바뀔 겁니다. 그래서 산화환원도 약간은 가볍게는 여기도 늘 거예요. 알겠죠? 자 그 다음 요게 끝나면 이제 여름 이유가 되겠고요. 여름 이유에 뭐 이것도 메인 강좌죠. 실전문제풀이 3, 4, 5, 0 되겠고 이때부터 난이도 있는 문제를 푸는 전범위에 대한 기출문제 이런 건 없어요. 여기는 전부 다 심의 내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345문항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전범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요. 난이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양적계산 문제랑 중화가 킬러이기 때문에 킬러 특강을 배웠으나 학생들이 원해서 만든 강제잖아 이거는 그렇죠? 양적계산만 좀 모여있는 문제 좀 만들어서 모아주세요. 중화만 모아 그래서 양적계산만 있는 50제 중화반응 50제를 여기서 개강을 하게 됩니다. 오케이?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를 가겠죠. 이미 이때 오면 수능이 다가오게 되고요.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실력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선생님의 파이널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 난이도가 좀 있는 모의고사를 풀어야 수능에서 딱 보면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야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. 오케이? 그래서 자 이거 너무 쉽게 내면 의미가 없는 자신감 상승용이 되니까 의미 없거든.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실전 모의고사 회차로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됐는데 최소 10회분 많으면 15회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. 이 뒤는 필요 없어요. 알겠죠?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지금 바로 듣는 친구들은요. 자 지금 어디에? 여기다가 모든 포커스를 세워줘야 됩니다. 그게 뭐냐면 이 베테랑의 개념 완성이라는 이 수업을 개념할 건데 그죠? 이거를 이제 듣기만 하면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야. 이런 수업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는 야 뭘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? 양적 계산 문제다. 그럼 양적 계산 문제가 보는 것마다 다 달라져 보여. 근데 좀만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 아 다 유형화가 돼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갖는 안목을 가져야 되고요.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이 만약에 강의를 두 시간 들었잖아? 그럼 최소한 여기서는 복습하는 시간을 최소한 한 시간 두 시간을 가져줘야 돼요. 그리고 복습을 하고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잖아? 선생님이 여기서 개척에 있는 문제 풀어주면 아 그렇게 푸는 거구나 막 받아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혼자 다시 푸셔야 돼요. 그래야 여러분의 실력이 쫙 올라가게 되는 거야. 알겠죠? 일단 선생님은 믿고 우리 화학원에서 선택했잖아. 선생님 믿고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!